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북한을 돕는 바람에 통일을 앞두고도 통일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통일을 좌절시키고 유엔 연합군을 후퇴시킨 전투가 장진호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인데요. 중국이 이걸 가지고 또 중뽕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잘된 수준이 아니라 전세계 박스오피스 1등을 찍었대. 2021 월드박스오피스 1등을 찍었대. 엄청나 엄청난 작품이야. 작품 엄청난 선전물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 장진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관크 영상에서 장진호를 본 어느 중국인이 중뽕에 취해서 영화관에서 거수경래 했던 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중국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아니 근데 이 국뽕에 취한 얘네들이 시비도 붙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비가 왜 붙었냐. 자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어 막 이러고 주먹질을 막 하고 타운딩하고 난리가 난 거야. 옆에서 막 이렇게 말리고 하는데도 주먹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용을 보자 하니 웨이보에 올랐는데 미군 폭격기가 중공군을 폭격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게임중독 아들내미가 그 옆에서 휘익 빠바바바방 해가지고 막 중공군들 막 죽어가고 있는데 더블킬 트리플킬 아하하 그래가지고 이 애국지사 소분홍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게 애세기가 이렇게 더블킬 트리플킬 소리를 지르냐. 우리 감히 국군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아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국지사 소분홍들이 막 패드립을 한 거야. 저 뭐야 차온 이마 막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영화가 중단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경비원도 오고 분위기고 존대고 막 그래가지고 소분홍 몇몇은 도망가고 이제 정말 찐만 남은 거지. 진짜만 남은 거야. 열혈 소분홍과 애아빠가 이렇게 파운딩하고 서로 막 테이크다운 걸고 싸우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 소분홍은 뭐냐면 시진핑 집권 이후에 등장한 분청들입니다. 또 분청은 뭐냐. 분노청년의 약자예요. 별걸 다 줄어. 별다 줄. 별다 줄. 젊은 계층의 열혈국수주의자. 뭐 네오나치 파시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극기 부대인데 20대인 거야. 홍의병이죠 홍의병. 암튼 그래서 주먹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커뮤니티에 퍼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라야. 야씨. 야씨. 구라야. 이거 우리가 어? 중국 애국 청년들의 민낯인 줄 알고 바로 웨이보 찾아가가지고 막 뒤적거리고 막 영상들 찾아보고 진상이 어땠나 막 찾아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 구라야.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수많은 커뮤니티에 이 글들이 퍼다 날라졌었거든요. 뭐 개드립도 있고요. 뭐 루리앱. 디씨. 클리앙. 에펜코리아. 뭐 이런데 정말 수많은 커뮤니티에 퍼다 날라졌어요. 사람들이 막 다 진짠 줄 알고 중국 병신새끼들 막 이러고 있고 나도 진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이게 진상이 어땠나. 이게 싸우고 있죠. 아까 그 영상이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냥 자리에 잘못 앉았기 때문에 신랑귀가 벌어진 거다. 아유 정말. 이거를 또 구라를 치고 있어. 어. 그리고 뭐 영화가 중단됐다 그러는데 뒤에 크레딧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제 부모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상하죠. 영상이. 양책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고 뭐고 일단 바로 파운딩부터 받고 막 그랬던 거지. 이 극장에 밀크티도 뿌려지고 좌석도 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극장에서 알바하던 사람이 아 여기서 일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 그냥 티켓 번호 확인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게 다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중국의 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높여보겠다고 날조를 한 것 같은데 심지어 조회수로 장사하는 언론사도 커뮤니티 반응을 복붙해서 기사도 써놨어. 중국이 날조한 거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날조하고 있는 거를 찾아버렸어. 중국이 이걸 보면 이거 뭐라 그러겠어. 이거 이거를 반중 뭐 중국 싫어하고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라를 치면 중국 애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심지어 이게 이렇게 잠깐만 찾아봐도 팩트체크가 다 되는 게 기자라는 양반들이 이 팩트체크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커뮤니티 글 긁어다가 기사를 써버린 거죠. 자 크레딧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자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장진호 크레딧이 아니야. 장진호 크레딧은 어떻냐면 이래. 조금 더 짜장 냄새가 나야 돼. 저렇게 세련된 크레딧이 아니야. 좀 더 조금 더 짜장 냄새가 나야 장진호의 크레딧이다.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 크레딧은 뭐냐. 무슨 영화냐. 라이온킹. 야 관련도 없는 영화잖아. 이거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해. 라이온킹인 거야.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싸우고 있는 세기들 무파사와 스카냐. 댓글들 번역해보면 난리도 아니야. 오늘 진짜 라이온킹이 누군지 알려줄까? 이건 남성 호르몬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심바의 피가 끓는 것이 보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존나 유쾌하게 그러고 있는 거인. 아무튼 요런 사건인데 이걸 갖다가 소분홍의 민폐짓으로 날조를 시킨 거죠. 아무리 중국이 밉고 그렇게 반중 정사가 있다 하더라도 팩트인지 아닌지 요런 것들을 좀 구별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도 조심하자고요. 그래서 장진호 크레딧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아까 라이온킹이었잖아. 굉장히 세련됐잖아. 조금 더 이렇게 짜장 맛이 나야 돼. 봐봐. 이 맛이라. 이 맛이다. 이 깊고 진한 짜장 맛이 나야. 이게 장진호라는 거야. 이렇게 진한 맛이 나야 돼. 2집 짜장면 불맛보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구라였네 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 개꿀잼 내용인데 저게 구라였네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장진호 관련해서도 싸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역시나 소분홍과 싸움이 난 게 아니라 애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옆에 애 봐봐. 애가 울고 당황하는 게 아니야. 이게 늑대 전사지. 이게 전랑이지. 아무리 내가 크기가 작고 발릴 것 같아도 이렇게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이게 전랑의 정신이지. 이게 늑대 전사지. 얼마나 멋있어. 장진호를 보다가 싸운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분홍들이 민폐짓을 저질렀던 그런 히스토리는 또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장진호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장진호 공식 채널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이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싸워야 된다. 이제 다음 세대는 어른이 됐어요. 아마 5,60년대생들은 극장에 안 갔지만 이번에 극장에서 극장에 자진해서 들어왔죠. 눈물이 핑 돌았다. 책 속의 영화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막 다 울고 있어. 이게 울만한 포인트가 없는데 이 반응들을 보니까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국민 대작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 다섯 개 남자친구와 나는 이미 두 번 봤는데 세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아빠도 울었다. 엄마가 나에게 영화를 두 번 보러 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마가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동생이 사이가 안 좋나봐. 나만 당할 수 없지 인가 봐. 아버지를 모셔가서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이 이걸 보고 국뽕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알려진 그 영화 2021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1등 실제 중국 내 반응과 함께 이 영화엔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영화는 왜 만들어졌는지 장진호에 담긴 중국의 검은 속내가 다 드러날 때까지 제대로 찢어보겠습니다. 출발해보죠. 자 우리가 장진호라는 영화가 얼마나 개똥인지 알아보려면 그리고 제대로 살펴보려면 역사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역사공부를 시키려는 그런게 아니라 아 정말 최소한 흘깨들게 들으시면 영화 이렇게 좀 찢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10월 24일에 북한인민군이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유엔군이 벌써 압록강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거든요. 이때 여기 운산에서 갑자기 중공군이 기습을 합니다. 어 참전선언도 안 했는데 24일에 갑자기 기습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 숫자가 예상 범위를 상당히 넘는 수준이었어. 그래가지고 실탄이 부족해서 밀려났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의 전술인 거지 중공군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적군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중국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하는데요. 우리 한국전쟁 언제 일어났죠? 6월 25일 4개월 뒤에 중공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뭐 참전선언을 하거나 전쟁을 선언할 때 선전포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래버리면 중국이 조 털릴 것 같은 거야. 조 털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4개월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이미 펀더화이를 북한에 보내서 은밀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이미 중공군이 여기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북한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털릴 것 같으니까 참전선언을 안 했던 거지. 그리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참전선언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자랑스럽다고 이제 막 전쟁기념일로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군을 할 동안 중공군이 매복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군하도록 한 게 중공군의 전략이었대요. 일부러 적을 최대한 안쪽까지 유인해서 쌈 싸먹는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옛날에 황충의 교병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전략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중공군이 낮에는 땅굴로 이동하고 저녁에는 기습하고 산으로만 움직이고 뭐 이런 전략을 썼다고 해요. 약간 그 저그랑 비슷해. 땅굴 파고 기습하고 중공군이 미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전투기나 대공무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땅굴을 파는 거야. 공습을 받거나 해도 안전한 그런 방공호나 땅굴에 숨어 있다가 비행기가 뜰 수 없는 밤에만 공격을 하는 전략을 써서 미군의 전투기에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군은 서부전선에서 큰 피해를 입고 이만큼 밀려나고 이어서 동부전선 여기 장진호에서도 중공군에게 유엔군이 포위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장진호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이 장진호 전투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17일 정도가 벌어진 그런 전투입니다. 중공군이 미군을 상대로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고요. 연합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37도선 이남까지 후퇴를 시켰습니다. 근데 중공군 제9병단이 무리한 이내 전술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전투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기긴 이겼는데 내 살을 주고 적의 뼈를 취한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야 되는데 적의 뼈를 취해보고 나니까 내 하반신이 날라가 있는 거지. 반면에 이제 연합군 같은 경우는 장진호의 포위가 됐었는데 한 장군님이 있어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장군님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후퇴를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급품을 버리고 민간인들을 태워서 후퇴를 한 이 흥남 철수 작전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고된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이 미군을 상대로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다 보니까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다룰 영화인 장진호에서도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막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라를 곁들인 아니 대부분이 구라인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장진호 전투로 인해서 다시 서울을 뺏기고 그리고 남한 망명정부를 어디로 해야 될지 알아보는 지경이 이르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공군이 힘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여기서 밀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딱 단양까지 대전까지 요 라인까지만 딱 내려오고 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은 다시 고착 상태를 지나서 영토를 차츰 회복했고 지금의 요 라인이 그어진 거죠.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상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먹든가 말든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왜 참전을 했냐 이 국경선이 미국이 먹어버리면 미국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 거의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랑 국경을 맞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야.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 여기쯤에서 멈춰도 돼. 그냥 단지 국경을 맞대는 게 싫었던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 여기서 이제 경상남도 전라남도 여기까지 먹는다 쳐 그렇게 됐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한 번 더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 한 번 더 당하면은 존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요구를 막 하는 거지 중국한테 형님 형님 이왕 계정까지 내려간 거야. 저희가 그냥 다 먹어버리죠. 딱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밀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너희를 믿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봐. 그럼 형님 도와주시는 거죠? 너희를 믿는다니까 알아서 해보라고.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믿는다니까 너네 잘하잖아. 알아서 해봐. 그래요? 형들 따가워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접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곧작가 상태가 되면서 여기까지 38선까지 라인이 올라오게 되었다. 중국이 도와준다고 항미원조다 이래가지고 조선의 해방을 도와준다 이러고 와가지고 국경선 너머로 다시 수복이 되니까 그냥 발 뺀 거야. 진짜 걔 야비하지 쓰레기같이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장진호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전투가 중국이 승리한 역사로 보기에는 지금 여기 표로 보시다시피 중공군이 손실이 더 많아. 한 3배 가까이 많아. 중공군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손해가 너무 막심하단 말이야. 피해가 막심해. 12만 명 중에서 거의 절반의 손실이 있었고 대부분 동사자로 얼어 죽었어요. 전투 사상자가 19,000명인데 비전투 손실이 2만 8,000명이야. 대부분 동사자라는 거죠. 이때 장진호가 영하 40도였대. 얘네가 겨울에 이제 기습을 해야 되는데 보급을 최소한으로 준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매복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다 얼어 뒤졌어. 땅이 얼어가지고 삽이 안 들어가는 거야. 삽이 안 들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동계복도 없고 텐트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거만 그러냐. 매복을 했잖아. 몰래 했잖아. 그러니까 들킬까봐 불도 못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수가 얼어 죽은 거예요. 손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얼어 죽은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도 이겨내고 미군의 막강한 화력을 가진 군대가 내뿜는 포격을 뚫고 얻어낸 승리다. 뭐 이렇게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중국군이 미군 몰래 장진호 주의를 이렇게 포위를 한 거야. 쌈사먹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기습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도 수십만 중공군이 둘러싸는 동안에 미군은 전혀 낌새도 못 느꼈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내 전술을 앞세운 습격에 미군은 곳곳에 이렇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아직 되찾지 못한 유해도 많다고 합니다. 이때도 앞서 서부전선 때처럼 중공군이 산 언덕 뒤에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미군이 충분히 장진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를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장진호 입구가 하나야. 출구도 하나야. 그건 뭐야. 들어가서 못 나오면 다 뒤지는 거야. 근데 이때 미군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 아저씨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천천히 진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를 띄엄띄엄 굉장히 천천히 진격하고 있어가지고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은 거야. 그냥 쌈사먹혀서 다 뒤진 거야. 자 그래서 올리버 스미스 아저씨가 또 똑똑한 게 뭐냐면 보급을 해야 되니까 하갈우리 이 하갈우리에다가 공항도 짓고 공항이라고 해봤자 그냥 말이 공항이지 땅을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관제탑은 차량 안에서 무전기 쓰는 정도 뭐 요정도밖에 안 됐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퇴각할 때 부상병 대다수를 공항 덕분에 많이 살려냈다고 해요. 또 이 후방에도 아군을 요렇게 배치를 해두어가지고 중공군에게 포위 고립되었을 때 구조를 요청해서 중공군이 있어도 출구를 뚫을 수 있는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유엔군은 손실에서 실종자가 정말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느 쪽도 100% 이겼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싹 도려내고 유리한 부분만 집어넣어서 중국인들 입맛대로 요리한 이 영화가 바로 장진호입니다. 1편은 군대 소집부터 장진호에서 맞붙기까지를 1편에서 다루고 있고요. 퇴각하는 미군을 추격해서 미군이 흥남에서 철수하기까지의 내용을 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1편은 진짜 있었던 얘기를 입맛에 맞게 다룬 거야. 2편은 없는 얘기를 지어냈어. 하하하하 판타지야.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1편보다 2편이 더 재밌어. 하하하하 1편은 아 족도 없고 그냥 저글링 때마냥 우우 몰려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전부인데 2편은 한 8명이서 미군을 다 쓸어버려. 전랑전사 8명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훨씬 재밌지 1편에 비해서. 아무튼 그래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바탕으로 한 국뽕주입은 당연하고요. 반미정서가 가득 담긴 영화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국뽕영화를 볼 때와는 상당히 다른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인공이 나오기는 하는데 주인공이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느낌보다는 주인공이 관객들에게 중공군의 희생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존인물들이 어떻게 활약했나 뭐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 느낌 그래서 그냥 존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주인공이 뭘 못해. 주인공 시발 종군 기자야. 아무튼 그래서 일단 장진호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유 영화들이 또 얼마나 있나 그 영화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장진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 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즉 반미 애국주의 영화의 원조 상감명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전투가 있고 나서 4년 만에 나온 영화예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영화다 보니까 반미 정서가 최고조일 때 나왔던 그런 영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저격능선전투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이걸 상감명전투라고 이름을 붙여서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CCTV 같은 곳에다가 긴급현성하고 미국이 미워질 때마다 꺼내보고 이러면서 반미 의식을 고치시키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여기서 이리나 승냥이가 뭐냐면 미국이야 미국 아 왜 웃기지? 아 이거 웅장한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어? 처절하고 멋있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연병한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국가처럼 불리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인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을 이끌어내어 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통치 목적 달성을 위해 권장되어 온 그런 프로파간다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리와 승냥이가 미국이잖아. 근데 이런 미군을 쏴죽인다는 내용의 극악무도하고 음악무시한 노래가 백악관에서도 연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개뻔뻔하다. 어쩜 이러지? 어? 이거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리 어? 여기 승냥이 이 이리와 승냥이는 그냥 이 시발 어? 저 노래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 노래가 좋네 선율이 좋아 이런 생각을 듣고 있어 시발 어? 어? 아 우리를 우리를 엽총으로 맞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중국 새끼들 이거 어? 이 노래를 백악관에서도 연주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평화의 상징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전세계인을 상대로 연주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인데 이게 가짜뉴스야. 아 씨 또 이 노래가 나의 조국이 아니라 나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야. 아 오해할 만하긴 해. 뭔가 이게 비슷하잖아. 이제 이게 어떤 노래냐면 이 노래인 거야. 오히려 마오쩌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자 전진하자 하는 그런 중국 국가보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무난한 가사야. 나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는 뭐 내용이 대충 중국 내 강산이 아름답고 뭐 만리장성 예쁘고 어 짜장면 맛있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국가 찬양 그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리허설 때 울려 퍼졌다. 이런 말로 이렇게 기사가 퍼지고 막 그랬어. 근데 이게 아마 공명이 비슷해서 나온 오보지 않을까. 아 요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상감령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항미원조 전쟁에 관련된 영화가 상감령 이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투는 한국전쟁 중에 중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전투 세 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으로만 짜깁기를 해놓은 영화죠. 자 타임라인 보시면 1956년에서 갑자기 2020년으로 훌쩍 점프하죠. 왜 그 사이에 있는 영화들은 다루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없었어요. 언제 갑자기 항미원조 영화가 쏟아져 나왔냐. 2019년 트럼프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이 그때쯤 막 반미정서가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역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영화를 만들려면 그래도 1년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역분쟁이 벌어지자마자 금강천이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장진호 1편이 제작된 2021년에 보면 2년만에 관련 영화가 8편 이상 나왔고요. 드라마도 줄줄이 소세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반미 영화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예시로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무너졌을 때 9.11 테러 그때 준비 중이었던 항미원조 드라마 방영을 밀었어요. 추모한다고 미국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 cctv 관영 채널이죠. 2000년 참전 50주년을 기념해 30부작으로 항미원조란 이름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5년 동안 3천만 위안을 들인 대작이었으나 당시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을 배려하여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항미원조 영화 반미 영화가 없었을 때는 뭘 만들었는데 반일 영화가 많았어요. 일본인들을 르번 구이츠라고 부르면서 악마들이다 쓰레기들이다 반일 영화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대중매체를 아주 전적으로 정치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류 요런 항미원조류 영화들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뽕영화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국뽕영화와는 뭐가 다른지를 중심으로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나 대의를 위한 희생이 중심 이야기가 된다. 비상선언은 전체주의도 아니야. 야 중국과 인민들을 위해서 니가 희생을 해? 그럼 영웅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뽕영화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주인공은 이야기의 주체가 아니라 관찰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주연들은 조연들이나 간역들 혹은 실존 인물들이 보여주는 희생 장면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더욱 집중합니다. 카메라 역할인 거예요. 세 번째 며칠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전투일지라도 극히 단편만 보여준다. 십몇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린 긴 전투라 할지라도 중공군이 멋있었다. 중공군이 활약했다. 이런 부분만 딱 짜깃기를 해가지고 그게 전체 전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유엔군 국군 인민군 민간인은 나오지 않고 미군과 중공군만 나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심지어 이길 정도로 엄청난 국가였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엔 국군 인민군 민간인 안 나와요. 그냥 미군과 중공군만 싸우는 전투만 나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었다. 저 엄청난 저 승량해와 이리들을 물리친 중국 그런 것만 나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공군은 선 미군은 악으로 묘사되어 미국과 중국을 극명하게 대립시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놓고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배급이 안 되어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봐라. 자유롭게 봐라. 왜냐면은 배급 안 되어서 못 봤으니까 봐. 개쩔지 우리 중국 이러고 있는 거고 중국 애들은 돈 내고 봐야지. 당연하지. 그런 게 어딨어. 돈 내고 봐야지. 아무튼 여섯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연하겠지만 미군을 상대로 이긴 전투가 소재로 많이 씁니다. 미군이 물러났다. 우리가 미제 승량해와 이리를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어떠한 난감과 고난이라도 조국과 인민의 승리를 시골의 희생정신으로 저 미제 승량이들을 무찌렀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요 영화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금성 대전투. 자 한국전쟁이 휴전을 앞둔 상황에 중공군의 희생정신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뺏긴 이야기가 영화관에 걸리고 그리고 OTT 서비스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 뻔했죠. 위즈덤 필름이란 곳에서 수입하고 배급하고 포스터에 던케르크와 인터스텔라 제작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걔 구라야. 걔 헛소리야 이거. 이거 옷 하났는지 잘 봐야 돼. 던케르크가 아니라 던크슛 이런거나 아니면 인터스텔라가 아니라 저기 뭐야 인터셉트 이런 건지 좀 봐야 돼. 저 다 구라라는 거지. 해서 이렇게 9월 16일에 개봉을 할 뻔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청원을 올리고 수입 반대를 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걸 막았습니다. 그때 막 청원하고 막 여기저기 글 퍼지고 막 뉴스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사실 이 영화는 금강천에서 있었던 10여일의 전투 중 단 하루만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이 대략적인 내용이 중공군이 유일한 보급로인 다리를 지키고 있는데 미군기는 두 대만 나오고 중공군이 무참히 학살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그 공세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지켜내고 총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줄거리인데 이 모든 스토리는 이 장면 하나로 모두 축약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군이 다리를 폭파시킨 상황이구요. 미션을 성공했음에도 대공포에 맞아죽은 동료가 오히려 먼저가서 잘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곳은 지옥이라면서 좌절하는 미군의 모습을 보여주죠. 완전히 억지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사도 똑같아. 똑같이죠. 억울을 맞춘 것도 굉장히 의도적이죠. 자 다리가 폭파되었죠. 반면 다리가 폭파되었음에도 이 투지를 잃지 않고 투지를 잃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지으러 가는 중공군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야 막 어? 든든해 막 눈 가리고 있는 애가 주인공이거든. 자 불가능이야말로 그들의 무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미군이 중국을 올려쳐주고 있습니다. 야 다리를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니 야 봐봐 여기서 딱 보는데 어? 시발 다리가 30분 만에 지어진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 다리 하고 있었던 거임 자 이러면서 주인공이 막 이제 미군 참전용사를 들먹거리면서 지금 이 인간 다리를 기억하고 있고 미국도 인정했다 뭐 이런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폭격을 하고 이 노래 기억하시죠? 나의 조국 하하하하 나의 조국 또 나오는 거야 음 아까 백악관 가서 들었던 그 노래가 또 나오는 거야 국뽕 제조기 노래인 거지 어 기가 찹니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화가 어 토 나와 어 구역질 나와 어 구역질 나와 자 그리하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의 특징이 다 나오는 거죠 인간 다리를 하는 국가나 대의를 위한 희생이 중심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 다리 그리고 이 안데슨 주인공은 다리를 지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볼 뿐이에요 이야기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에 가깝고요 자 이게 전투가 10일 정도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 다리를 짓는 이 순간만 이 단편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군과 중공군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군은 극악무도한 폭격을 저지르는 나쁜놈들 그리고 중공군은 안대를 쓰고 희생당한 착한 사람들 언더도그마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선과 악으로 어 묘사를 해서 미국과 중국을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역시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하하하하 조회수가 무려 10만회야 어 많이 나왔어 무려 1080p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싫어요나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화 재미없으니까 굳이 시간 날리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이러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제작중이고 쏟아질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제 다른 얘기로 좀 세자면 여기 계신 이분 있죠 이분 누구예요 마오쩌둥이죠 온갖 영화에 마오쩌둥이 나온다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마오쩌둥 전문배우예요 하하하 중뽕영화 특징이 등장인물들의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닮아야 돼 인물 생김새의 고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다 나와 사실 좀 부러워 하하하 축복받은 얼굴 아냐 중국에서는 야씨 마오쩌둥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막 마오쩌둥이 마오쩌둥이 이러면서 놀렸을 텐데 나이 먹고 나서는 생김새로 인생 핀 거 아니야 아무튼 2020년 7월 17일에 중국 안팎으로 송출되는 모든 미디어 프로그램을 검열하는 중앙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에서 항일전쟁과 코로나 방역전쟁과 함께 항미원조 전쟁을 중요 제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부 우리 중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는 코로나 일본 요런 소재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 6.25 전쟁을 동급으로 이제 다루겠다 뭐 요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주선율로 선정이 됐대 주선율은 다들 아시죠 제가 전랑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겁니다 프로파간다 주선율로 선정되었다는 게 뭐야 그동안 금기에 가까웠었던 항미원조 주재를 개방하고 관련 작품들이 존나게 쏟아져 나온다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하야 요 영화들은 어떤 정신으로 나오는가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평화와 정의를 가열차게 보위하자 제국주의가 다시는 신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항미원조 승리는 중화민족 부흥을 의미한다 요러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야 장르에 관계없이 요런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크 키고 다시 하라고? 아이씨 그러면은 해줄게 아 이렇게 해야지 또 어?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평화와 정의를 가열차게 보위하자 제국주의가 다시는 신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항미원조 승리는 중화민족 부흥을 의미한다 뭐 요런 요런 정신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작품들을 어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과 인민의 승리를 위해 봉헌하는 불효 불글의 의지 그리고 1차 단결로 용감하고 완강하게 전투의 힘에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겠다 뭐 요런 정신을 두고 중국에서는 상감령 정신으로 불립니다 요 화웨이의 런정페이 상업주 겸 회장이 상감령 정신이야말로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상징하는 원조 구호다 이러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이끌고 상감령으로 진격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요런 얘기를 했을까 화웨이가 뭔가 엄청난 뜻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야 미국한테 제재를 당했거든 꼴받은 거야 돈이 부족했던 거지 어 아 안돼 지진X이라고 하면 노딱붓는다 이 X발롬 형님께서는 또 이제 제작비 180억원 이상의 영화를 매년 50편 만들겠다 어휴 이제 노딱 안 붙겠다 지진X이라고 하면 노딱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발롬이 형이 이 항미원조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신중국의 승리와 평화를 건설하였다 그래서 위대한 항미원조 정신을 창조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혁명정신을 고향하는데 영화만한 게 없다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발롬이 형님께서 사실 발롬이 형이 말이야 뭐 요렇게 하고 있지만 맛있거든 야 맞잖아 어? 야 한 2천억 드리면은 1조가 돼서 나와 돈이 복사가 된다고? 어? 어? 돈이 복사가 된다고? 야 이거 쏠쏠한데? 우마이 맛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 뭘 또 무슨 뭐 중국의 무슨 보가위국 지랄병을 하고 있어 어? 아 이렇게 사실 현실로 가면 이렇게 돼야지 철수하고 있는데 장군님 저 저 병신들 좀 보시죠 야 뭐야 뭔데 뭔데 야 내가 먼저 볼 거야 뭐냐 이거 야 얼어 뒤졌네 야하 이 병신새끼들 기득기득 야 고맙다 중국애들아 니네 때문에 살았다 고맙다